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. 나 그것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. 왜 KBS만 여의도에 있느냐. 같은 다 HD 뭐 이런 때 왜 KBS만 누리끼리 하냐. KBS는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베끼냐. 아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 안녕하세요. 또 베끼네 뭐네. 캬. KBS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나. 방송 3사 이렇게 통합이 어떻게 반성하겠습니다. 괜찮았는데. 네 그렇죠.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. 저 사장님 뭐. 아 사장님이시구나. 아니 그거지. 저 사장님은 뭐.